알매ucch 이렇게 먹었습니다 짜잔 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빵! 1, 2, 3, 안녕! 안녕? 나 배나갔어. 앉아있어, 다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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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사옥이지? 좀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되게 많을 줄 알고 긴장하면서 왔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없죠?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오후 2시인데 오후이 늦은가? 네,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찍는 사람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사진 찍으려고 밤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한다고. 인스타 보니까 밤에 사진이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좋다. 날씨도 갑자기 좋은 것 같아요.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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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화이트 하이마트고 노트북을 구매를 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성함이 어떠십니까? 게이밍 노트북인데 게임은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데 게임하지 않고 영상을 작업을 할 거고 100만 유튜버 되세요 지금 두 명 있어요 아직 홍보 같은 걸 안 해서 대... 또 할부로 긁었어요 저 소비욕이 너무 커서 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와이프도 유사해 목소리는 안녕 네 네 이번에 노트북을 새로 하나 구매하게 됐어요 게이밍 노트북인데 아수스 제품입니다 아수스 제품이고 사실 집에 데스크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영상 편집을 하게 되면서 프리미어 프로가 잘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외관을 중시했던 데스크탑 일체형 PC보다는 이제 성능에 맞춘 게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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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언제 찍고 있었어 좋습니다 노트북은 역시 아수스 갑자기 노트북을 지르는 바람에 원래 있던 안녕 되fires 안녕 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